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신공항 주변 개발 예정 지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. 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건 등 피해 지역을 대통령령에 따라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개정안의 통과로 경남 창원과 김해, 양산, 거제, 또 부산의 사하와 강서 일부 지역은 개발 계획을 추가로 세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. 또 물류단지 보직 확보와 물류배후도시 개발도 한층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입니다.